이장님! 이장님! 누구야? 이장님님! 이장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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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뿐이야 나에겐 진짜 당신뿐이야 이 세상 부르시고 변한다 해도 나에겐 진짜 당신뿐이야 하늘이 내려는 보석같은 사랑 맨생에도 소중한 사랑 당신 있어 잘 만나고 당신 있어 행복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에겐 진짜 당신뿐이야 그 뒤에서 응목히 1년을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 오늘의 인생을 바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기분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합니다. 우리 선수들이 1년 동안 너무나 최선을 다해줬고 우리 선수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뒤에서 묵묵히 우리한테 큰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팬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많은 팬들이 또 응원하고 계신데 내년에 또 우승이라는 타이틀에도 도전하셔야 되는데 어떠실 것 같아요? 우리가 이제 내년에 6년 연속 챔피언스리그에 도전을 합니다. 도전하는 자체도 대단하지만 정말 내년에는 준비를 잘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꼭 도전해보고 싶습니다. 많은 분들이 있지만 군대 가는 선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. 일단 가봐라. 군대는 대한민국 남자는 반드시 갔다 와야 되고 갔다 와서 다시 보자. 건강하게 잘 다녀와라. 알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